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용주역을 강의하게 된 조기선입니다 실용주역은 말 그대로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 처세 우리 삶에 바로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보는 주역을 말합니다 요즘같이 변화가 급변하는 시대에 주역은 정말 필요한 학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주역 자체가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더 북 오브 체인지로 번역이 돼서 그 타이틀이 변화를 다루는 책 이렇게 번역이 될 정도의 책이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에 주역을 좀 배워볼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주역을 풀이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실용주역 시간에는 주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주역의 묘미를 또 재미를 지혜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몰라도 따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음양오행이나 괴상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전을 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실용주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역 64개 본문의 괴 중에서 오늘 특별히 제가 두 가지 괴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가 풍지관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상대를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비괴를 다뤄볼 건데요 이 비는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을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주역에서는 꾸미고 외면을 가꾸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지관, 관괴, 볼관이죠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런 지식을 좀 탑재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학문의 끝 그리고 지식은 인간에 대한 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때가 언제인지고 나아갈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 준비를 할 때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 먼저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이라야 상대도 명확하게 보이고 또 세상의 흐름도 읽게 되고 그 흐름에 나를 맞춰서 리듬을 타고 인생을 또 보다 풍요롭고 즐겁게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분들조차도 많이들 방황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이 과연 맞는가 나도 뭔가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과연 이 길이 내 길인지 요즘 많이 헷갈린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도 책임을 지고 자기 인생도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연령 그런 나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정말 진중하게 심사숙고하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40 중반 50 그때 내 인생 이거 맞나 이대로 이런 생각들을 심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역은 40 넘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주역에서 말하는 나를 아는 관은 어떻게 주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풍지간의 원문 제가 가장 주역은 괴사라고요 그 괴가 시작될 때 그 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본질을 괴사에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괴사만 잘 이해를 해도 그 괴가 어느 정도 풀리죠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문이에요 그래서 한자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괴사 부분만 읽어볼게요 관, 관이, 불천, 유부, 옹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 관에 대한 효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괴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풀이가 심신이 깨끗하여 동요가 없고 믿음과 공경함이 있으면 관에도를 얻을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은 눈은 소인이 가진다면 허물이라 할 수 없으나 군자라면 옹색하다 얼핏 훔쳐보는 것은 여인이 리에서 정의 시절까지 하는 것이다 또 스스로 자신을 알면 진퇴를 정할 수 있고 나라의 미래를 보는 경륜이 있으면 왕으로부터 빈객의 예우를 받는다 군자는 자신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타인과 사물을 보는 도리를 깨달아야 허물이 없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조금 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 볼관이요 보다, 보다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see, 나는 본다, I see 그리고 느끼는 영역이 있어요, I feel 여기에서의 관은 보고 느끼는 걸 다 포함하는 관입니다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또는 상대를 정확하게 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는가 이 관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이, 불천, 유부, 옹야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요 관의는 뭐냐면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부처님을 절에 가서 부처님을 보러 가는 그 길에 새 심천을 지나거든요 거기서는 내 마음을 닦는다고 하죠 마음과 몸을 손도 깨끗이 닦고 마음도 닦고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내려놓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부처님의 어떤 가피도 얻고 내가 바라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좀 명확하게 기도도 막 헷갈려서 하거든요 바라는 것들도 그게 다 지금 내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관에서는 먼저 나의 몸 몸을 먼저 깨끗이 하고 손을 씻고 제사를 지낼 때도 몸을 먼저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볼 때 그리고 불천,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고정되라, 평정심을 가지고 서서 봐라 이건 뭐 너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막 널뛰는 상황에서 온전히 볼 수 없거든요 몸을 먼저 가지런히 하고 의복을 갖추고 손을 깨끗이 하고 씻고 몸도 씻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자세 이 자세, 그런 다음 믿음 유부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상대에 대한 믿음일까요? 저는 이게 먼저 타인에 대한 믿음을 먼저 그러니까 자연, 나보다 더 위대한 어떤 자연 신적인 어떤 존재 이런 거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상대에 대한 옹약은 겸손이거든요 유부는 믿음이고 옹약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몸을 깨끗이, 몸쪽이고 이제 마음이죠 유부와 옹약은 그래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존경하는 상대에 대한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태도로 봤을 때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된다 필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대체로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관을 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보라는 거죠 타인을 볼 때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린 참 습관이 무서운 게 매일같이 거울을 본다 해도 본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냥 습관처럼 봐요 그래서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좀 정갈하게 하고 정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바라보면 자기 모습도 좀 달리 보여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늘 똑같이 보인단 말이죠 남의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 바로 그런 거죠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라고 할 게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얘기하고 지금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제가 3자로 이렇게 있으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내분은 남편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지금 듣는 거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그런데 제3자가 이렇게 정중앙에서 이런 자세로 보게 되면 아 이분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관괴에서 제일 먼저 괴사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심신을 정리하고 상대에 대한 존경, 공경, 겸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효사에 이제 두 번째에 이어지는 효사에서는 동관, 소인, 무구, 군자린 동관은 이게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어린아이의 시각 어린아이처럼 보는 것은 소인은 허물이 없으나 군자는 허물이 있다 이 린이 나오는 건 아주 궁색하고 곤란해지고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시각이 굉장히 편협되어 있고 자기만 알죠 자기, 나만, 나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 주변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기적인 세계관 이기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동관에 해당이 되죠 이번에 한 몇 년을 우리 전 지구촌이 코로나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굉장히 마스크 쓰는 것에 적극적이었고 협조적이었죠 가끔 뉴스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 직원을 폭행을 하고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어요 왜? 동관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왜 나한테 이래? 이런 것들은 다 동관이에요 나의 생각만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의는 큰 상관이 없으나 군자는 허물이 있다 그런데 이 군자는 남자만이 군자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리더가 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군자예요 또 가정에서 어머니도 군자죠 리더의 역할 시어머니 군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라 하더라도 군자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 동관의 예중에 나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는 것만 봐요 그래서 상대가 얘기를 할 때 그냥 보이고 들리는 것만 듣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얘기를 나에게 와서 하고 있는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내 앞에서는 매우 달콤한 얘기만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을 보려고 의식을 좀 가져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인은 무구하나 군자는 곤란해진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관이죠 이어서 규관, 리여정 이 해석은 규는 여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수, 규방 얘기하죠 그래서 여성이에요 규는 여성들이 보는 세계관 세계관, 여성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리여정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유리하나 군자는 불리하다 대부분 이 효사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달리 해석을 합니다 이 리는 유리하다도 있지만 예리하다, 날카롭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세상을 보는 이 시각이 매우 날카롭고 예리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CEO나 어떤 리더들 앞에서 강의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주부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어렵다고 해요 주부들을 뭔가 납득시켜야 되고 이러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들에게는 어떤 예리한 육감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보는 게 아니겠죠 본다, 느낀다는 말이죠 그 필의 영역이 있거든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남성들의 시각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날카롭고 예리한 어떤 감성을 발휘하는 시각 그래서 이게 어떤 여성을 폄하하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러니 주의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하생 나를 본다예요 나를 본다 나를 보는 것은 내가 나를 알게 나의 때를 알게 되겠죠 나를 지금 보면 내가 지금 진퇴 나아갈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권계에서 얘기하잖아요 잡룡은 무룡이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수면 아래에 있는 단계일 때는 쓰지 마라 함부로 나서지 마라 이때는 뜻을 세우고 실력을 갖춰라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이직을 해야 되느냐 또 창업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뭔가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그 부분보다도 먼저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나의 때를 알면 나아가고 물러가고 이런 것들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드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현룡이다 내가 현룡이다 그럴 때는 리견 대인을 해라 대인을 만나는 게 이롭다 내 업에서 철저하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유리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배워라 그리고 필드에서 활동을 해라 이런 조언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아는 것 나를 알게 되면 나아갈 때가 언제인지 물러갈 때 언제인지를 알게 된다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국지강 리용빈 우왕 이 뜻은 뭐냐면 관국지강에서 관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광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의 빛을 보는 사람은 왕으로부터 국빈의 대우를 받는다 이런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빛을 본다 이 얘기는 빛은 에너지예요 중국에서는 이걸 기라고 했죠 과학에서는 에너지로 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운이라는 거 큰 흐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기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이런 에너지들이 나오거든요 에너지를 발산해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게 되면 특히 나라의 빛을 보는 사람은 국가에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대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리더들이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국운을 논하고 조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죠 참 옛날 사람들은 이걸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빛, 광 각자 우리 모두에게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건 어찌나 잘 알고 있었는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를 오신 분들한테 인사할 때 이 자리를 빛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빛이 나요 빛을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열심히 그리고 그 빛을 볼 줄 아는 거 이게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가 긍정적인 에너지인가 발전적인 에너지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인가 이런 것들을 이거는 눈에 보이는 영역은 아니지만 다분히 필의 영역이고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관이에요 느낌까지도 보는 거 그리고 이 사건의 이면까지 보는 거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까지 그 미래까지 보는 거 좋고 나쁜 것까지 다 동서남북으로 보고 느끼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평소에 내가 보는 것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의식을 해야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 이 강사가 지금 하는 얘기 저거 내가 아는데 라고 하는 순간 뇌에서는 닫아버려요 듣는 걸 닫는다는 거예요 안 들리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런데 나중에 녹음을 해서 이걸 나중에 녹음해서 다시 잘 들어보면 어 그때 이런 얘기도 했었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듯이 내가 나의 동관처럼 어린아이처럼 나의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들으려고 한다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혹시 어린아이처럼 닫아두고 작은 시야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갖는 것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느낌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풍지 관괴를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있네요 그리고 관하생 군자무구 나를 먼저 알아라 이게 먼저 나오고 있고요 관기생 군자무구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라 그러면 허물이 없다 해요 먼저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지 관계 정리를 하자면 본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고 생각을 갖고 보자 어떤 생각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지 그리고 이게 미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가지고 보자 그런데 이때 태도 자세 고요히 조용히 듣고 여기서 고요히라는 건 내 안에 시끄러운 생각들이 없어야 돼요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고요한 상태에서 듣고 생각을 하면서 보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이 비교적 명료해지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 산화 비인데 이 비는 꿈이다 아름답게 꿈이다 이 비 꾸미고 가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역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게 아주 재밌어요 우리 외모가 중요하냐 외면이 중요하냐 외면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 주역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단호히 얘기를 해요 외모를 가꿔라 외비지 내비지와 외비지 중에서 외비지가 먼저다 매우 실용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동안의 내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굉장히 논호적인 접근이죠 유교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나 주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가꿔라 경쟁에서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깊게 가꾸는 것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죠 비 형 소리 유유 왕 괴사예요 그러니까 비가 어떤 거다라는 그 에센스예요 그런데 비는 형 젊음의 특징이다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게 젊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유유 왕 산화비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비 형 소리 유유 왕 비기지 사거이도 비기수 비여 유여 영정길 비여 파여 백마 하녀 비구혼구 비우구원 속백 전전 린 종길 백비 무구 이렇게 원문이 돼 있습니다 프리를 하자면 비는 꾸민다고 했잖아요 꾸미는 거는 젊음의 상징이고 특징이다 그러나 이렇게 외모는 작은 이로움을 얻을 뿐이다 이렇게 비의 꾸미는 거에 대한 외모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민 발을 보이기 위해서 수리를 버리고 무리에 섞여 걷는다 수염을 꾸민다 아름다운 외모는 부모의 은혜를 입은 것이니까 잘 가꿔라 그리고 아름다운 백발의 군자가 갈기를 날리는 그러면서 백말 타고 혼인을 청하니 이는 도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스러운 꿈이 이라야 허물이 없다 이렇게 풀이가 해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괴사예요 그래서 비형 소리 유유왕 비는 형 형은 원형리정의 형이죠 젊음을 뜻해요 젊음의 시기 그러니까 꾸미는 일 자체는 젊은이들의 특권이에요 젊을 때는 외모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성을 고를 때도 외모를 많이 보죠 TV 프로에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맺어주는 그런 프로 봐도 서로 그 외모에 굉장히 많이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또 외모의 영역에선 좀 더 내면으로 오지만 역시 그래서 꾸미는 일은 젊음의 특권이다 그런데 소리다 이익이 작다 작은 이익이다 뭔가 함에 있어서 작은 이익이다 하는데 탐크루즈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당신이 그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배우가 됐는데 당신은 외모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탐크루즈의 대답이 정말 정말 멋졌어요 명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외모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어떤 포카를 칠 때 패로 치면 뭔가 에이스를 가지긴 했으나 그렇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그 게임을 내가 그 좋은 패를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잘 활용했고 노력을 했다 그게 더 중요했다 딱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외모가 정말 좋아서 그러면 이득이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큰 이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생에서는 그 주어진 걸 더 가꾸고 실력을 갖추고 해야 되는 당연한 상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그 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게 이 괴사의 부분이었고요 비기지 사거의도 이렇게 효사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을 가꾸는 게 실제로요 발 발을 멋지게 지금으로 치면 뭐 네일아트를 하고 멋진 신발을 신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발을 가꿨는데 수레를 버리고 무리들과 함께 지금 걷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해석은 내 발을 보이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수레에서 내려서 발 자랑을 하면서 걷는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풀의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발을 꾸밈에도 불구하고 무리와 대중들과 함께 지금 걷는 겸손함 함께 하려고 하는 저는 여기에도 방점이 있다고 봐요 주역에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거기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비기수 이거는 수염을 가꾸는 거거든요 수염을 꾸민 수염은 남자들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비기수 이러고 끝나거든요 딱 세 글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비기수 수염을 가꿨다 그래서 뭐 어쩌냐 수염을 가꿔서 그럼 뭐 혼자 자랑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앞구절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염을 가꾸고 꾸몄지만 무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한다 동행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외모가 잘났다고 해서 그걸 막 우쭐하고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간다 그런데 더 방점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봅니다 사실 뭐 내면이 중요하냐 외면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은 엄마가 더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라는 질문하고 같은 부류예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내면이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너무 나의 외모를 무시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외모를 좀 더 가꾸면 훨씬 시너지가 날 것이고 내면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면을 또 열심히 가꿔서 외모까지 외면까지 받쳐진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비여 유여 영정길 이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외모를 이거는 물려받은 거예요 선천적인 게 다분히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잘 좋은 외모를 물려받았다면 영정 끝까지 그것을 잘 지키면 길하다 너무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젊은 시절만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여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여진다는 게 단순히 어떤 얼굴 뭐 그래서 뭐 성형을 하고 뭐 가꾸고 뭐 비싼 거를 뭐 입고 꼭 그런 거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모에는 표정 태도 말투 이 옷차림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있고 태도에서는 절도가 있고 상대를 이렇게 존경하는 어떤 태도가 있고 말이 겸손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안 하고 빈말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외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잘 지키면 기라다 기라다 기라다의 반대는 뭐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흉하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음미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비어 비어 파여 백마하녀 비구훈구 이렇게 나오네요 계속 나옵니다 외모 여기서 아마 백마탄 왕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마가 하얀 갈기를 지금 희날리면서 아름답게 수염을 가꾸고 치장을 한 사람이 왔는데 막 말을 타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둑이 아니고 나의 짝이다 그러니까 혼인을 청하러 왔다 지금 이 장면인데 지금으로 치면 아마 뭐 꽤 괜찮은 멋진 차를 끌고 외모를 자 다 가꾸고 와서 청원을 하는 이런 게 지금 연상이 돼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럴 때 이럴 때 이렇게 가꾸고 자기를 잘 가꾸고 혼인을 청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비우구원 속백 전전 닌 종길 비우구원은요 나의 은근 은거지예요 은신처를 얘기해요 언덕 위에 집 같은 거 이지만 내가 사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은신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을 잘 가꾸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는 모습이겠죠 이렇게 살아요 속백은 뭐냐면 비단 다섯 피를 이렇게 묶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선물로 주고받기도 했고 뭐 결혼한다면 예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의 집을 가꾸고 사는 집에서 결혼 예물을 준비했는데 전전 전전은 매우 초라하다 예물을 좀 생각만큼 화려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린 린하다 처음에 이게 린하지만 끝내 종길이거든요 끝내 길하다 그러니까 우리 왜 결혼하면서 막 예물 때문에 참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예물을 조금 소박하게 하는 게 처음에는 부끄러울 것 같고 안 좋아 보이지만 끝내 부부가 화합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끝내는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의 괴에서 가장 인정하고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꾸밈임을 백비라고 얘기를 해요 흰 백에 그러니까 이 백이라는 거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우 순백 순박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꾸밈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룬 그런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은 허물이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꾸밈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외모를 정말 아무리 화장을 하고 명품으로 휘어 감고 이렇게 나왔어도 우리가 참 봉사하는 어떤 그 소박한 모습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 앞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처럼 백비 아름다움 이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비 무구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꾸밈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룬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기도 하고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끝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이런 최고의 아름다움은 백비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룬 겸손한 상대를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관계 관과 비를 알아봤습니다 관에서는 나를 먼저 알자 그러기 위한 자세로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각에서 조금 더 넓히자 시각을 넓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이면 과거와 미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 생각을 가지고 보자 이런 말씀과 함께 이어서 아름다움 꾸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알고 자기를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복할 때 주변도 행복한 에너지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면도 가꾸고 외면도 가꾸면서 그 에너지가 그 아름다운 에너지가 펼쳐나가서 빛광이라고 했잖아요 관광 그 아우라가 그 기운이 바깥으로 많이 많이 펼쳐나가는 그런 그런 삶의 어떤 지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주욕은 변화를 다루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2층 영어로 The Book of Change 지금 시대에 정말 주욕만큼 필요한 학문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힌트 또 아이디어 이런 거를 얻는데 아주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욕을 인식하기를 점서 점을 보기 위한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주욕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중도에 어려워서 그만뒀다 괴사 맞추는 것까지 하다가 그만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상수 그러니까 괴상을 다루고 음양오행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거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을 다루다 보면 정말 주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64기의 본문이 있어요 이거 정말 인문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뜻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주욕이 굉장히 친근해지면서 주욕에서 말하는 것들이 조금 와닿게 되죠 그래서 주욕을 좀 새롭게 공부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수보다는 의리 그래서 주욕을 어떤 고전 인문학의 형태에서 접근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좀 해보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저도 저 역시도 의리 의리 지학에서 그러니까 주욕을 의미를 해석하는 쪽에서 먼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 주욕이 어떤 거구나 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의 삶에 적용을 하기가 쉬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사실 어렵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렵게 공부해야 깨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쉽게 빠르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선조들이 깨우쳐 놓은 거를 이렇게 다 쉽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렵게 접근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용주역 시간에는 가능하면 괴상이나 어떤 숫자라든가 모양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고전을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렇게 풀고 있고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역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주역이 그래도 주역에 관심을 갖고 아 해볼 만하네 재밌는 거 하나 배웠다 정도로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었으면 저로서는 아주 만족이고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용주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